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안 살았다는데 그럼 무엇을 살고 있었을까 땅속을 뒤져보며 화석이 많이 나오는데 아주 이상한 것만이 다해 땅덩어리도 다르게 생겨서 어느 바다는 육지역만을 생각해보면 오래전도 아니지 겨우 몇 십만 년 전 겨우 몇 백만 년 전 한 번은 아주 추워서 오늘이 나타났는데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안 살았다는데 그럼 무엇이 생겼었을까 공룡이 헤어지고 익룡이 날아다니고 아주 심심한 것 같은데 밤하늘에는 그래도 별 이뻐 음악소리가 끊이질 않고 생각해보면 재미있었을 것 같은데 사는 게 아니라 놀이며 즐기는 것 그 전에 누가 살았는데 생각하지도 않고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안 살았다는데 그런 무엇이 살고 있었을까 땅속을 뒤져보며 화석이 많이 나오는데 아주 이상한 것만 있다네 땅덩어리도 다르게 생겨서 어느 바다는 육지역만을 생각해보면 오래전도 아니지 겨우 몇 십만 년 전 겨우 몇 백만 년 전 한 번은 아주 추워서 오늘이 나타났는데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안 살았다는데 그럼 무엇이 생겼었을까 공룡이 헤어지고 익룡이 날아다니고 아주 심심한 것 같은데 밤하늘에는 그래도 별 이뻐 음악소리가 끊이질 않고 생각해보면 재미있었을 것 같은데 사는 게 아니라 본인의 즐기는 것 그 전에 누가 살았는데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면 눈치고 싶어 이별이 계속 그 날씨가 봤을까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일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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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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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